곧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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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날 인정하게 될거야 도디 나의 영광을 빛의 뜻을 섬기는 자여! 기필코! 가그실의 강림을 막아내겠어! 여명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이 마을이란 말이지? 하아... 파괴석은 어디 있는 걸까? 하하하하! 자자 한잔하자고! 건배! 으휴, 한심해. 파괴석을 노리는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쩌려고... 렌! 어이! 혼자 빠져나오니까 좋냐? 어? 너희들... 어떻게 알고 따라왔어? 하하, 뻔하지. 여기서 파괴석이 발견됐다니까 엄청 궁금했겠지 뭐! 렌! 단장님께서 찾으신다. 어서 복귀하자. 어이채... 어? 어? 저 아이... 좀 이상한데? 저쪽이야. 길을 잃었나? 렌! 왜 그래요? 흥! 어차피 혼날까? 실컷 구경이나 하다 갈 거야. 지금 가면 잔소리 듣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싫어! 으아... 으아...! 응! 으아! 으아! 이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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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명 용병단! 랭! 랭! 놈들이 너무 많아요! 스킬을 사용해서 처치해줘! 도망간다 부탁해, 케이드! 여기 있나? 뒤잡아! 저리 가! 어딜 도망가려구! 저쪽에 파괴석이 보여요! 역시 파괴의 힘에 이끌려서 몰려온 거야. 렌, 빨리 가! 저놈이 먼저 도착했다간... 다 끝장이지. 샤워! 와아! 왕아! 왕아! 뜨하하하하하! 파괴의 부근이 어디 있냐? 당해하지 마! 이건 좀 찌릿탈 거다! 서둘러야 돼! 다행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코마야, 여긴 위험해 어서 대피해야 파괴! 안 돼! 약해 빠져 이게... 파괴석에 오염된 마무리의 힘... 나의 위험이 더 높은 타는 것 문을 지켜야되어 우레! 여왔던! 그 주인의 저력이 부여지겠다! 결국 파괴 속을 흡수했군요. 도움받아볼게요. 안돼! 피하지 못할 사람들이 아직 많아! 슬랭!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아니! 난 도망치지 않아! 지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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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뜯어라... 너의 힘을 살려라... 이럴 수가... 내... 설마... 파괴의 힘을 정화한 거야? 아! 도... 감사합니다.